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 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꼭 김기야나 꼭 처럼도 생기고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거는 석꼭 천사라고 해요 가격 12,000원 짜리구요 꽃향기야 생각해서 요걸 데리고 왔어요 자 두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요거는 꽃이 피어 있어 가지고 요렇게 가늘가늘 하구요 요거는 꽃이 안 피어 있는 것도 요렇게 해서 제가 골랐어요 밥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요 꽃이 요렇게 한송이 피고 있어요 요게 심어진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따블 가격도 더 되더라구요 근데 어 굉장히 이게 요게 포트에 이렇게 나온건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거를 저는 요렇게 해고에다 붙여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고가 아니더라도 요렇게 빼셔서 저기에다 심으셔도 되요 화분에요 토분 같은 거에다 심으시면 되요 토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토분에다가 하실 때는 이게 많이 안 커도 되요 왜냐면 남들은 화분이 크게 되면 가습을 하게 되거든요 요렇게 한번 넣어보시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큰데 요것도 클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은 밑에 요정도 되잖아요 요정도 되면은 밑에다가 수태를 요 미리 조금 좀 요렇게 넣구요 자 요렇게 뭐 밑에 뭐 그게 안 하셔도 돼요 수태를 깔 것 같으면 자 요렇게 해서 꼭꼭 수태는 넣으실 때 꼭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헐렁하게 넣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다져서 꼭꼭 이렇게 넣으시고 요거를 넣으실 때 요거 수태를 감아서 넣으실 때는 요렇게 보면 뿌리 굉장히 좋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터는게 아니구요 자 요걸 요렇게 해서 감아요 요렇게 해서 수태를 펼쳐서 요렇게 감아줘요 자 요렇게 해서 감은 상태로 화분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요렇게 해서 바깥쪽에다가는 수태를 더 채워줘요 이렇게 꼭꼭 헐렁하게 하시지 말고 요런 식으로 꼭꼭 다져가지고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꼭꼭 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심어주시면 돼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수평을 맞춰서 위로 이렇게 해주는게 좋아요 그러면 밑에 아래층에다가 많이 넣어주는게 좋겠죠 수태를 여기다 더 채워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꽉 채워서 할 것 같으면 수태를 여기다가 더 많이 넣어서 자 요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넣어주는데 뻥꼭하게 요렇게 심어주는게 좋아요 쑥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 요렇게 해서 다져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석고기나 김기안들 요런 걸 키우다 보면요 요렇게 마른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마른 거 이런 거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는 이걸 잘라내는게 아니라 다 말랐을 때 잘라줘요 이거를 영양을 있죠 이쪽으로 해서 이 꽃 피는데로 영양을 보내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요렇게 바짝 다 마르잖아요 이때 제거해주는 거예요 요럴 때 제거해주는게 아니고 요런 거는요 참 식물들이 신기하죠 요렇게 바짝 다 말랐잖아요 요런 것만 제거해줘요 바짝 다 마른 것만 스스로 다 말라서 영양을 다른 꽃 피는 아이한테 줄 때까지 구근식물들도 잎이 누렇게 되면서 구근으로 다 그거를 영양을 내려보내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잎은 미리 잘리는게 아니라 바짝 마를 때까지 둔다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돼요 저는 저기다가 부작을 할거라 이걸 다시 뺍니다요 자 한번 빼볼게요 자 요렇게 빼가지고서 자 이거는 자 해고에다 요렇게 할건데요 요렇게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쌌어요 제가 여기다 꽂을거에요 동그랗게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다가 자 살짝만 요렇게 해서 상처가 또 입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갈 때 살짝만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거에요 처음 해봐요 키우기는 제가 동양란은 참 많이 키워봤는데요 요런 석국 종류는 조금 좀 키운게 요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저도 처음 키워봅니다 자 요다가 밀어넣을거에요 잘 밀어넣으세요 자 안 닫히게 뿌리가 안 닫히게끔 자 요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아이고 잘 들어가네요 참고로 요 해고는 우물점 진주바이솔에 있어요 요거 해고가 이 정도면은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고 하네요 근데 15,000원 20,000원에 아주 원가도 안되게 팔고 있어요 이거를 한 2, 3년 전에 이거를 많이 받아 놓으셨는데 이거 그 난 있잖아요 바이솔 여기다가 하실라고 이걸 이꼴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 바이솔이 해보니까 잘 안된대요 작품이 그래가지고 요게 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우물점 진주바이솔에다가 연락하시면 요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가 자 바깥에다가 요렇게 조금 더 넣어줄게요 들어가네요 또 요렇게 이거는 헐렁하게 해주는 것보다 요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뭐 계속 안해주고 뭐 몇 년씩 이렇게 하고 키우신다는 분도 계시고 계속 그냥 키우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걸 보니까 영상을 공부도 또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막 뿌리가 나와갖고 이렇게 돌출이 돼갖고 이 해고에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크니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많이 이렇게 해서 주세요 왜냐면 다음에 이게 보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충분히 요렇게 해서 쌓아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계속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자 많이 들어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갈 만큼 들어갔어요 요거를 제가 분재 철사를 뒤에서 있죠 뒤에서 수태를 요렇게 넣고서 여기서 말아서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이게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서 요렇게 고정시켜 주려고 빼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고정을 한번 해줘 볼게요 분재 철사로 단단하게 요렇게 자 고정을 요렇게 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됐어요 뭐 바람이 불어도 안 빠질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고정을 이렇게 딱 했고요 여기도 그래서 두 개 빼놨어요 이렇게 요렇게 해갖고 뒤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에다가 너무 바짝 마를까봐 수태를 조금 요렇게 넣고서 분재 철사를 행해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여기다가 앞으로 요렇게 하나 빼놨어요 요런 식으로 자 여기에다가는 요거를 딱 빼가지고서 한번 또 이제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쪽 면에는 요렇게 한쪽 면은 가갖고 요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쪽에는 어 살짝만 요렇게 조금만 요렇게 하고요 반대편에는 조금 요렇게 조금 더 많이 쌀게요 수태를요 자 요렇게 해서 수태를 요렇게 쌌어요 키가 조금 요런 쪽이 요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 돼 있는 쪽에서 요렇게 해갖고 한번 요렇게 해서 해주려고 해요 자 요렇게 해서 분재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서 요렇게 해서 묶어주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한바퀴 돌려가지고요 자 고정을 딱 시켰죠 여기 이제 흘러내리네요 보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고정을 딱 해 줄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때문에 많이 흘러내리진 않았죠 요거 해서 이렇게 딱 받쳐줘서 분재 철사로 조금 좀 길이감이 있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요 분재 철사를 자 요렇게 해서 딱 다듬어가지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딱 시켰어요 고정이 딱 됐죠 이제 요렇게 잘 잘 고정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해 놓으면 이거 난들은 뿌리가 바깥으로 돌출이 돼서 요렇게 아마 자랄 거에요 그러면서 여기 요렇게 다 가려 줄 거라고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요렇게 했어요 잘 자라 주기를 바라봐야죠 키우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그냥 이렇게 싸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게요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높이가 있는 데면 요기 밑에 게 좋은데 요게 해고가 구멍이 뚫린 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서야지만 이 꽃이 이쁘잖아요 요걸 또 다시 꺼내서 다시 해야 될까 요런 망설임이 납니다 요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결국은 뽑아가지고 옆으로 해서 요렇게 했어요 어때요 하하하하 요렇게 하고 나니까 또 마음에 듭니다 옆으로 해서 요렇게 거기 그 파여있는 구멍에다가 옆으로 해서 요렇게 밀어넣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밀은 물약을 요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많이 해줍니다 얘도 이제 막 스프레스 받잖아요 자 요렇게 하고 인테라를 요렇게 뿌려주셔도 돼요 요게 좀 수대가 촉촉한데 인테라를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좀 뿌려줬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키우기 석곡천사 덴드로비움 가에 뒤에 또 뭐 이름이 뭐 또 막 많이 있어요 그냥 덴드로움이다 석곡은 덴드로비움이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요 뒤에 막 뭐 하나요 동아시아 요런 데에서 자라나 자생지가 요렇게 된다고 해요 요게 그 자라는 월동 온도 있죠 요게 굉장히 강하대요 석곡이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는 요게 어 노지에서 있죠 자랄 수가 있대요 많이 안 추우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잘 되는데 노지 월동이 남해안에서도 요즘은 조금 찰색난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요 덴드로비움 까가 그런데 중부에서는 어림도 없고요 그냥 요렇게 키우셔야 되고 남해 남부도 막 영하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 노지 월동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체조 온도는 영하 5도 뭐 요 정도까지도 견딘답니다 요게요 석곡류들이 그런데 꽃을 요렇게 피워주는 온도에는 12도에서 체아 한 12도 정도 돼야 되고요 개화가 잘하려면 한 15도에서 25도 이 정도 돼야지 개화가 잘 된대요 온도가 밤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따뜻해야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 요런 거 같아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여기 덴드로비움들이 햇볕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룩스가 굉장히 그 뭐라하자면 높은 룩스보다도 중간 룩스에서 이렇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있으면 덴드로비움들은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하고요 공중습도 공중습도 있죠 공중습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뿌리 부분에는 가습을 피하고 요렇게 해서 요런 것도 마찬가지 다른 난을 키울 때처럼 스프레이를 많이 해서 요렇게 키워지고요 이게 만약에 공중습도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뿌리들이 발육이 잘 안되고 가늘어지면서 가늘어지면서 이 아이는 좀 우짜라고 요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해요 물주기는 성장기는 이게 봄가을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을에 주로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지나서 봄에 피는 꽃이라서 가을에 제일 많이 주고요 봄에는 적당히 적당히가 참 어렵죠 가을에는 좀 넉넉하게 봄에는 적당히 그리고 겨울에는 어 2분의 1로 줄여서 여름에는 많이 줄여서 요렇게 준답니다 남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오전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서 요것도 잘 자란데요 오전 햇살부터 낮 햇살이 요렇게 들어오는 동남항 요런 데서 잘 자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통풍은 물주기 하고 난 다음에요 물은 물주기는 분명히 따뜻할 때 주셔야 돼요 이런걸 오후에 주시면 안돼요 오전 한 10시경부터 오후 한 1시 정도에는 물을 줄기가 끝나야 돼요 오후에 늦게 주는 거는 굉장히 싫어한대요 남들은 그래서 여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녁에 주는 건 상가하시고 요렇게 주시고요 어 물주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게 통풍이에요 통풍이 안되면 곰팡이균이 생긴다고 해요 잎에 저도 요렇게 돼가지고 요걸 계속 요렇게 주는데 생기고 있죠 요렇게 요런게 생기는 거예요 흑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그래서 곰팡이를 굉장히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지만이 요런 곰팡이균이 안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균킬도 끼리 뿌리고 또 미륨 물약이나 어 인트라를 막 이렇게 스프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요게 통풍이 잘 안되잖아요 그럴 때는 선풍기를 틀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선풍기를 얘한테 직접적으로 틀는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틀어주는거 항상 말씀드려요 영양제는 꽃필때 있죠 요럴때는 약간 좀 필요하는데 남들은 사실 필요 없다고 해요 이럴 때 액비를 좀 주면 되고요 어 미륨 물약이나 인트라가 있으신 분은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다른거 안줘도 돼요 뭐 뭐 계피가 요런거 있으면 조금 좀 주고 좋겠죠 이거를 남들은 키우면서요 영양제를 주는거보다 어 안주는게 더 좋다고 해요 왜냐면 가하게 주면은 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에 안 주는거보다 안주는게 좋다 초보자들은 잘 안될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고런 것만 살짝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 활력제 위주로 뿌려주시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미르몰라 그 다음에 인트라 하이포넥스 아니면 개피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추위를 어 이게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만약에 동해를 입잖아요 냉해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요런 것들도 그래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요렇게 잘 갈려 해주시고 영하로 안 떨어지게 또 요거 좀 갈려주시고 요건 서늘하게 키워도 된답니다요 꽃이 요렇게 피고 있을 때는 한 7도 이상 10도 이상만 놔주면 꽃은 잘 핀다고 해요 햇볕은 굉장히 많이 요렇게 해주시고요 수태의 수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이 수태의 수명은 키우는 분보다 다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부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해고의 뿌리가 다 달라붙어 갖고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5년 6년도 뭐 이렇게 뭐 자랄 때까지도 계속 키우시는 분이 계시고 화분에 있는 경우에는 뿌리를 빼봐 갖고 뿌리가 녹은 게 있으면 분갈이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3년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줘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 이게 잘 자라잖아요 잘 자라 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작 숙부작이잖아요 여기 수태가 약간 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요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대로 그냥 키우고 있어요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거 안에가 수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화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뜯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 4년 돼서요 저거랑 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분갈이가 필요 없죠 이렇게요 여기 설명이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석고 키우기를 요렇게 알아봤는데요 요게 꽃이 지고 나면은 이게 꽃 피우느라고 힘들어서 요게 대공이 약간 좀 앙상해진답니다 고를 때도 액비를 한 차례 정도 요렇게 주시고요 어 수태가 너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보다 거의 다 말랐다 요럴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은 한번 이렇게 주고 스프레이를 하루에 넉넉하게 주면은 어 이 키우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 겨울에는요 스프레이만으로도 물 안 주고도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마를 시간이 없잖아요 요렇게 해서 키우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요렇게 한번 키워줘 보세요 오늘은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천사석고기라는 아이를 요렇게 해고의 부작도 요렇게 해보면서 한번 키우기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